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뜨거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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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분리수거하고 해도 동남아나 중국이 힘든데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정식이 너무 싫어 뭔가요? 정식이 너무 싫어 노래와 렛츠고 타추나 차이 말 어 차이 차이 어 only 15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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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2 2개 인사는 일본의 백끼리 아주 좋아요 아주 유명한 오래간만에 왔어요 여기가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많이 가요 많아요 자자 우리의 오피스는 꽤 이렇게 키즈 하나는 서핑 하나는 포켓몬 만약에 당신이 나는 항상 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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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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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하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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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15초 5,520 하 20초 네 가 고공 가 티린아 아 티린아 가 아아 아아 사와디카 하아 120번 가 안녕 가 아 아 여기 와서까지 코를 찔러야 된다니 머리 앞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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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사실 120번은 티켓으로 가는데 아아 아아 근데 이게 코비 테스트 아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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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아 너무 어려워 여기가 많은 스틱도크를 만들고 있는지 진짜? 네? 제가 먼저 먼저 봐야 할거에요 이리 와야 할거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첫번째는 1번으로 가고 있어요 첫번째는 1번으로 가야죠 호이 문이 어디에 있어있어요? 니로가 어디에 있어? 저기요? 어디서 오지? 어떤 곳을 가르세요? 어디서 있는지 그러나? 여기가 괜찮나요? 네. 네? 아, 뭐, 그치? 어우, 그치? 오, 제가 코코의 맛은 초콜릿이야 아, 아니... 아, 아니... 근데 코코의 맛은? 아... 괜찮지 않은데 그치? 맞아, 그치? 그치? 야 파이네풀 땡큐 나이 라온 바에서는 술을 9시까지 밖에 안판되요 사실 뭐 술 안팔면은 여기 쓸리가 없잖아요 집에 일찍 가게 생냈어요 5점 만점에 3점? 뷰는 좋고 분위기는 좋은데 음악이 구리고 그리고 술이 맛없어요 특히 술이 맛없어 맥주를 좀 팔지 실망입니다 여튼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